KB 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 KB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강세를 보여서 조금 괜찮았지 않을까 싶은데 금요일 밤에 또 미국 증시는 혼란스러운 그러한 글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불씨가 꺼진 그러한 흐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족 여러분들과 시장이 좀 뭔가 편안해야지 종목도 좀 새로운 종목 찾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위험이 좀 줄어들고 있는지 즉 이 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막 이렇게 활발하게 좀 해야 될 환경인지 아니면 지금은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좀 웅크리고 있자라는 표현을 써드렸죠 기존에 있는 포지션 정도만 유지하고 너무 막 주식 비중을 확대한다든지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한 주는 웅크리고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지표들은 조금 더 그 기간을 좀 더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더 길게 다음 주도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 지표들도 잠시 후에 제가 시장의 금융위기가 전이 되는지 아니면 시스템적 위기로 확산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표들도 잠시 후에 살펴드리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아쉽지만 그러한 내용들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지난 간밤에 금요일 날 밤에 미국 증시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먼저 체크를 해보고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 공포지수들 포함해서 지표들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한번 보시죠 월스트리트가 뭔가 프레셔를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시 또 하방 압력을 받았다 그런 내용들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우도 400포인트 가깝게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 여전히 지금 뱅킹 섹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뭔가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더 퍼스트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제가 단기적으로 이 은행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한 33% 빠졌다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자금을 이렇게 쌓아주는 것을 대부분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 여전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이런데 유럽 쪽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또 은행 중에 하나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7%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스위스 중앙은행 국립은행이 좀 수요를 해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큰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고요 이 주요 지표 나온 것 중에는 이 소비 심리 지표가 있습니다 좀 기대 물가 1년 기대 물가는 좀 하락하면서 앞으로 1년 뒤에 물가가 조금 하락할 수 있겠네 지금처럼 완만하게 아주 큰 폭으로 막 떨어지진 않지만 완만하게 하락할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반대로 또 이 소비 지표는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또 중요한 지표 중에 있었네요 그 부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금요일 밤에 있었던 뉴스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들 몇 가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레딧 스위스로 시작이 되네요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가 다시 지금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센티가 여전히 조금 불안하다라는 거죠 좀 불안정한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요 외신에서 우리 제가 이제 일요일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날 새벽에 주로 나왔던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불안감 잡음 뭔가 노이즈가 여전히 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럽중앙은행이 우리가 ECB가 유럽중앙은행이죠 ECB에서 예정이 없었던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일정이 이렇게 다 은행들은 중앙은행들은 언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일정이 다 스케줄이 잡혀져 있는데 예정이 없던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앞으로 유럽의 전반적으로 은행들 금융위기, 금융시스템에 뭔가 문제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했는데 사태가 뭐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막 악화될 가능성은 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은 있다 낮아 보인다라는 것으로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유럽중앙은행 회의에서는 그러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진짜 유럽중앙은행의 회의의 결론대로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장이 거기에 신뢰를 하는지는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나오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미국의 은행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구조를 해준다 레스큐는 이제 뭐 구조를 좀 해준다라는 거죠 큰 대규모의 자금을 그죠? 투입해서 구조를 좀 해준다라는 이야기고 그 중에서 이제 큰 은행들은 누가 있는데 퍼스트 리퍼블릭한테 조금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은행들은 누군데? 제피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시티, 웰스파고 그래도 빅은행들입니다 빅뱅크들 그죠? 좀 망해도 가장 늦게 망할 수 있는 큰 기업들은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 이런 지역은행들한테 뭐 좀 자금을 이렇게 수요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300억 달러의 구제안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관치금융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관치금융 그러니까 은행 하나가 여기 있는데 작은 은행 하나가 있는데 큰 은행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에 조금 흔들린다 그러면 정부에서 입김을 작용을 한 거죠 결국에는 규제기가 났어요 야 너희들끼리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여유가 좀 있으니까 밑에 있는 동생 좀 도와줘 라고 압박을 좀 가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액션에 나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JP Morgan에서 이제 여기 이번에 제이미 다이먼이 직접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사의 아래를 보시면 퍼스트 리퍼블릭 퍼스트 리퍼블릭을 세이브하는 플랜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건데 누구와 누구와 브레인스토밍이 있었냐 하면 이거 보시죠 브레인스토밍 우리 뭐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하는 것들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세션이 있었는데 비트윈은 누구끼리 JP Morgan CEO의 제이미 다이먼 월가의 황태자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자 제이미 다이먼이 직접 나섰고요 그 다음에 패드 체어 제롬 파울입니다 패드의 연준의 의장인 파울 의장 그 다음에 트레저리 세커리트리라고 하는 재무부 장관 재무장관 자넷 옐런 옛날 연준 의장이셨겠죠 그래서 이 세 분이 직접 전화통화를 나눴다 이 사태로 인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 세 분이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어떻게 리퍼블릭을 살릴 것인지 좀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직접 조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은행들은 전세계 금융 시스템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러한 대규모 은행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수장들이 나서서 구제안에 참여하게끔 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이먼이 입김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울과 자네일런이 나서니까 이들이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 재미딜먼의 파울은 역시 상당한 것 같습니다 월가의 황태자라는 별명답게 자 그러면 이들이 직접 나섰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설 거니까 퍼스트 퍼블릭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은 절대로 파산할 일은 없다 라는 것을 시장의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의지를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장에서 먹혀야 되는데 그쵸? 시장에서 이게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퍼스트 리퍼블릭이 여기 오른쪽에 있고요 여기 보면 시티 웰스파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제이피모건 그리고 아덜 뱅크스가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헤드라인에서 나왔던 중요한 이제 왼쪽 하단부의 지표가 바로 뉴스가 이거였습니다 미국의 1년 뒤에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이 기대인플레이션 기대 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앞으로 물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떨어져 주겠네라는 기대치가 시장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은 21년도 이후에 지난 21년도 이후에 여기 보시면 밑에 나와있죠?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4%를 믿더라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지금 올리고 있는 거고 지난 목요일인가요? 22에서 이제 50pp 아니 CS가 파산한다고 하는데 설마 50pp에 올리겠어라고 했는데 22에서 올려버리잖아요 이 라가르드 총재가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아니 물가 잡는 거랑 지금 은행이 CS가 뭐 약간 이슈가 있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거를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물가는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중앙은행들의 이슈였고 그래서 이번에도 물가가 이렇게 떨어져준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 기대치가 그렇죠? 다만 미시간대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거 조금 주춤한 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번 은행들에 일한 이슈들이 미국의 지역은행들의 이슈가 소비자들의 심리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이 저는 이제 대구 출신이니까 대구에는 대구은행이 가장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십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지방에 있는 은행들을 많이 선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에도 KB가 있고요 신안도 있고 우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있을 텐데 그래도 대구은행을 많이 예전에 제가 여기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문제가 생겨서 내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면 저도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리고 야 이거 진짜 뭔가 안 좋아지는가 보네 피부로 와닿으니까 그죠? 내가 평소에 쓰던 씀씀이를 조금 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와닿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신경을 별로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심리지수를 조사하는 인터뷰에서도 이번 은행 사태를 크게 언급하는 그런 부분들의 비율은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조사 내용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 기대 인플라가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심리가 좀 좋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부분이 살짝 같이 좀 내려온 부분 고원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온다라고 하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내가 뭔가 과거 대비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줄어들고 그러면 이 높던 인플레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인플레가 유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구매를 계속하고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인플레가 안 떨어지고 완만하게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앞으로 이 소비가 또 어떻게 되는지 물가만 하락을 하고 소비가 조금 유지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쉽지 않은 그런 방향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도 섹터의 움직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미국 시장의 주도주는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테슬라를 가지고 시장에 이게 바로 미터였다면 지금은 이쪽에서 어디로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엔비디아의 흐름을 봐야 된다. 엔비디아가 이게 박살이라면 진짜 시장은 끝난 거고 엔비디아가 살아있으면 시장은 좀 더 종목 장세는 적어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수는 더 이상 못 가지만 뭐 로봇이니, 뭐 AI이니, 뭐 최근에는 금요일에는 소부장도 막 움직였고 종목, 테마 장세는 화려하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되려면 이 엔비디아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대장주의고 주도주의이기 때문이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가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이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AI와 관련된 뉴스들이 여전히 투자자들,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그렇죠? 일반 국민들을 여전히 좀 좋게 흥분시키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광하기에 충분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나온 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벌써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번에 이제 주말 그 주 후반에 발표한 게 코파일럿이라고 불리는 건데 한번 보실까요? 영상을 한번 한번 보시죠. 일단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까 네 자 이게 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피스 365에 그러니까 뭐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바로 이 챗 GPT의 기능을 접목을 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후에 제가 또 기사를 통해서 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 오피스 365라는 유튜브 이제 계정에 들어가면 이런 동영상이 한 1분 20초짜리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가볍게 보실 분들이시고 엑셀 화면이죠. 그죠? 엑셀 데이터를 분석해달라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금 전에 그거는 네 그러면 이렇게 딱 어 알아서 엑셀에서 분석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분석된 내용들을 가지고 야 PPT 같은 것도 PPT로 한번 작성 좀 해주고 그러면 PPT도 알아서 이렇게 쫙 만들어주고 뭔가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그런 부분들인데 뭐 얼마나 또 그 부분들에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지 뭐 우리가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1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번 또 보시죠. 네 자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네 사무실에 AI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냐 뭐 이런 기사들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동영상을 조금만 풀어서 이제 보면 복잡한 그 오피스 365에 대한 이러한 그 기능들을 챗봇이 우리가 챗봇한테 이렇게 시키면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부탁을 하면 알아서 척척척척척척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자 내용들 한번 여기에 있는데 보시면 어 코파일럿이라는 것은 코파일럿은 부조종사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코파일럿을 이용자 옆에서 함께 일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설명하는데 일종의 조수, 비서 같은 것을 코파일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코파일럿 기능을 도입한다라는 발표를 현지시간 16일날 했고요. 코파일럿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워드 파일, 워드 문서 작업,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소프트웨어와 협업 도구로 전반적으로 적용이 된다. 팀지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결과물을 우리가 언어로 원하는 바를 입력을 하면 만들어준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들 이 기사 제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여기 보시면 코파일럿을 활용하면 제안서를 순식간에 발표 자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 보고서나 자료를 가지고 ppt 자료로 제안서를 만들고 싶다면 여기에 코파일럿한테 발표 자료로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 단순히 텍스트를 ppt 파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에 맞는 시각화된 자료 디자인까지 덧붙여서 그럴싸한 자료를 몇 페이지를 ppt로 쫙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가서 제안서 ppt 발표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ppt 기능 저도 이제 ppt 만들면서 아 여기에 어떤 내용 아이고 어디 갔어? 음 여기 ppt 들어가면 다양한 내용의 기능들이 여기 많잖아요. 그죠? 뭐 디자인은 어떻게 입힐 것이며 삽입하고 도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굳이 내가 안 익혀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편리한 시대인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극히 일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인 반응들이 이 발표와 함께 상당 부분 쏟아지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 한번 음 주가랑 그 움직임 잠깐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와 관련해서는 가장 지금 대장주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기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죠. MSFT 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티커죠. 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보고서가 이 발표와 함께 업데이트 된 거는 증권사에서는 아직 크게 안 나왔네요. 자 이익 전망치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러한 내용들 획기적인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큰데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인 PER 밴드 차트는 하단부에 있고 PBR 밴드 차트도 하단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게 MS의 조금 그래도 부담이 적은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또 큰 폭으로 뭐 나스닥은 0.7% 정도 밖에 안 빠졌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목요일날 경신을 하고 금요일에도 장중에 2.6% 오르다가 윗골이 좀 달아서 1%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다? 대장주고 주도주인 모습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AI 시대에 가장 이 투자를 활발히 오픈 AI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수혜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놓은 클라우딩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고라는 위치에 있다. 주가는 바닥에서 이제 200일 선 뚫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또 주요 뉴스가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아 엔비디아까지 하나 보고 갈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뭐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지만 3.36%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0.72%로 상승마감을 했고 여전히 시장과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시장이 하락할 때도 별로 안 빠지는 기간조정이었고 조금 안정찾으니까 신고가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빠지니까 살짝 은봉 그죠? 그래서 여전히 엔비디아가 이번에 우리가 계속 엔비디아를 봐야 되는 이유는 주도주의, 대장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무너지고 큰 폭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종목장세도 힘들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데 시장만 그래도 제한적인 흐름인 상황에서 변동성 구간이라면 종목장세 테마장세는 그래도 나타날 가능성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을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법무부 이야기 하나 이슈 또 해볼까요 이건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부분이죠 이게 틱톡 아닙니까 틱톡 그죠 미국 법무부가 틱톡이 US 제널리스트 저널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인들을 이렇게 계속 트래킹한 거 조사하고 추적해온 거 몰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법무부가 조사를 시작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계속 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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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러시아가 미국의 무인 무인기를 이렇게 격추시켰잖아요 그죠 그런 조종사한테 이번에 훈장 수여한 거 여러분들 뉴스 보셨습니까 대놓고 그죠 야 니 잘했다 미국 무인기를 니가 격추시켰으니까 너는 포상을 수여하겠노라 그래서 훈장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는 계속 대립 갈등 관계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나 이제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 언론인들에 대해서 이런 개인정보를 추적했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참지 못하는 거죠 중대한 범죄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사를 이제는 시작을 하면 어떤 사건 내용들이 밝혀질지 그다음에 어떤 중국에 대한 심리가 또 시장에서는 만들어질지 계속 한번 체크를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를 둘러싼 불안심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하나의 꼭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한켠에는 좀 제한적인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코파일럿 부조종사 우리의 이 MS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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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사용을 할 때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규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참 많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시장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우리는 제가 우리 카지러분들 알려드리는 시장에 이게 금융위기로 전위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시스템적 위기로 전위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찾자네 그냥 뭐 약간의 그냥 노이즈에 불과한가 일시적인 변동성 요인인가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 제가 세네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그 지표들을 지금부터 한 가지씩 체크를 하나씩 먼저 할 텐데 그 전에 금요일 날 분위기 요구를 가지고 한번 보시죠 자 미국 3대 지수가 여기 있고요 미국 3대 지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있잖아요 그죠 코스피가 조금 더 큰 시장이고 대형주들이 여기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주들이 코스닥에 많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미국의 3대 주요 지수가 있고 그 밑에 러셀 2천지수라고 대표적인 중소형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종목들 수 2천개를 모아놓은 거죠 야 2천개면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는 다 합해서 2천 한 3, 4백개 되는데 그죠 미국은 중소형주만 2천개 모아놓은 게 러셀 2천지수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앞에 보시면 오렌지 색깔 아닙니까 어디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난 금요일날 미국의 3대 지수는 다우가 1.3% 빠졌고 나스닥이 0.7%로 그래도 선방을 했고 S&P가 1% 빠졌는데 이것 대비해서 월등히 2배 더 많이 빠진 쪽이 어디다 중소형주 러셀 2천지수네요 아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 여전히 제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결론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제가 지난 주간 찐시항에서 요거 시간이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는 제가 오늘 촬영시간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요거 하나만 더 그림 지난주에 우리 했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보면 중소형주 에 대한 위험 리스크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렸고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더 요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죠 밀턴 프리드만 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만큼 내가 위험이 있으면 그만큼 위험 보상을 내가 받게 되고 또 그만큼 리스크가 없는 것은 그만큼 수익률도 낮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험이 오른쪽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위험에 대한 보상도 커져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불안해하잖아요 그죠 시장이 불안해하니까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더 큰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도 더 큰 거잖아요 자 대형주 대비해서 그러니까 단기 국채 대비해서는 장기 국채가 위험하고 국채 대비해서는 회사채가 위험하고 회사채보다 더 위험한 건 주식이고 주식 중에 대형주보다 더 위험한 건 소용주인데 소용주에는 뭐가 있다 소용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요구한다라는 거죠 대형주보다 자 만약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자꾸 우리 파리로 대표님하고 비교를 해드리는데 제가 망할 만약에 시장에 금융위기가 왔어 샥이 왔어 키맨이 망할 확률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대표님 파리로 대표님이 훨씬 더 저보다는 어쨌든 재력가실 가능성이 높죠 파리로 대표님이 망하신 확률보다는 제가 더 빨리 망하겠죠 위기가 왔을 때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을 위험 보상을 시장은 더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해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소용주들이 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거죠 불안불안한 거죠 야 이거 금융위기가 진짜 오고 전이가 되면 소용주들은 더 빨리 망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주가도 더욱더 큰 변동성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배씩 그리고 은행에 대한 걱정이 여전하다라고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중소용주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자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아니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최근에 제가 좀 옛날 같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금가격은 올라가는 거 오케이 그죠 어디 갔어 금을 한번 볼까요 커머드티에 들어와서 골드 한번 보시죠 골드 저도 이제 금 관련해서 이제 펀드를 하나 옛날에 들어 놓은 게 있는데 최근에 한 30% 가깝게 수익이 났더라고 몇 년 동안 그냥 내버려 놨더니만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서 계속 불입을 안 해서 별로 제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는 건데요 예전에 저는 제가 이제 제 프라임클럽 예전 가족분들한테 몇 년 전에 금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동시에 들어갔던 그 상품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올라오면서 수익률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금이 지금 보시면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온수당 2천 달러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가깝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누구라도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IMF 때 이 안전자산을 그 집에 농에다가 농에 이제 보관해 놓은 것을 다 꺼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함께 나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은 대표적인 시장의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강한 거 오케이 그런데 비트코인이 주말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 토요일날 2만 7천 달러를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 와 이거는 뭘까 이거는 기존의 은행들에 대해서 불신한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야 너희들이 그렇게 뭐 잘난치 하더니만 결국에는 너희들도 힘들어서 지금 망한다고 이야기 나오네 그러면 이거 결국엔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더 안전한 거 아니야 금융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이는 게 요즘 시장에서의 특이점이지 않나 그리고 금요일날 밤에 막 유럽의 은행 미국의 은행들이 흔들리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이렇게 강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미국에 일단 요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 CS 유럽의 위기의 또 바로미터 이런 CS를 크레딧스위스를 가지고 보는데 그래서 주가를 계속 체크를 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근데 시장에서는 CS도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프랑이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또 주말에는 8%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해서 1.86으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뭐 스위스 중앙은행 스위스 국립은행에서 좀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8% 하락했다 여전히 시장은 이것 또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크레딧스위스의 CDS 프리미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주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위험이 있고 이게 수익률인데 그죠 이렇게 위험한 거는 위험해 가는 걸로 가면 갈수록 뭘 요구한다 리스크 보상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크레딧스위스에 대해서는 뭐 이만큼이나 프리미엄을 더 주고 보험료를 얹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거래를 하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쉽게 그래서 천이라는 숫자를 더 얹어줘야지만 그만큼 올라간다 위험에 대한 보상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죠 CS가 언제든지 위험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는 반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8월 달에는 아니 작년 10월 달이죠 10월 달 작년 10월 달에 미국의 뉴욕 미국의 연준과 통화스왑을 통해서 자금을 이렇게 수요를 했다가 사우디에서 자금이 들어오니까 바로 갚아버리는 그러한 것을 제가 금요일 날 보여드렸는데 그때 다시 안정을 찾았죠 CDS 프리미엄이 200대 정도 수준으로 근데 잠잠하다가 최근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죠 위험에 대한 보상을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거의 5배나 더 요구하는 그만큼 더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융시스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고 또 하나 움직이는 시장은 그래도 그래도 가장 늦게 망하게도 가장 안전한 가장 늦게 망하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고 미국의 국채는 세계에서 간절한 안전한 상품이다 그죠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 은행이 불안해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나타나니까 그죠 금리가 다시 지금 재차 이렇게 4%를 회복을 했다가 지난주 중반에 다시 4%를 깨고 인연물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이번 주말에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은행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안전자산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파리노 대표님이 여기고 키맨이 여기다 라고 말씀을 했죠 조금 더 저보다 무게가 더 나아가신다면 시소에서 파리노 대표님이 이렇게 타면 제가 공중으로 확 뜬다 라는 시소관계를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리는 이렇게 반대의 응징을 보인다 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그죠 안전자산에 대해서 막 살려고 막 나 미국에 국채 살 거야 살 거야 라고 하니까 국채의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로 수익률은 이렇게 떨어지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이념물 금리에 국채를 이자를 금리를 많이 줄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쉽게 그죠 안 살려고 하면 금리를 조금이라도 높게 줘서 팔아야 되지만 지금 시장이 불안해하니까 다들 안전한 국채 살려고 다들 들어오니까 굳이 그죠 금리를 높게 줄 필요가 금리는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국채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의 방향 시소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아 시장이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계속 이런 것들에 설명을 드리니까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금리와 채권값의 시소 관계 자 어 지난주에 매일매일 개당전 방송에서 그래서 이번에 위기는 은행들로부터 온 거고 특히나 지역은행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이 우리의 당분간의 일과가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FRC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가장 불안해하는 그죠 이 은행이 그 다음에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그렇고 뭐 이런 은행들이 지난 금요일날 어떻게 됐는지 보시는 것처럼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더스트리 영역이 뱅크긴 한데 레이지널 그죠 지역은행입니다 33% 27% 19% 15% 자 이렇게 은행주들이 하루에 지역은행들이 폭락을 했으니까 그럼 이게 위기가 안정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내가 CJS 프리미엄이니 하일드니 이런 거 안 보더라도 이 주가만 보더라도 야 나 떨고 있니 그죠 뭔가 떨고 있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은행들을 이렇게 저처럼 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뽑기 어렵다라면 뭘 보면 된다 지역은행들을 모아놓은 ETF를 보면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즘 당분간은 가중 여러분들 눈 뜨자마자 IAT라는 티커를 활용해서 지역은행들의 움직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목요일날 양봉을 그리면서 저점을 조금 지키는가 했더니만 지난 목요일날에 양봉을 그냥 무참히 하루 만에 깨버렸습니다 마이너스 7% 정도 빠지면서 약 7% 빠지면서 지역은행들은 여전히 불안하네요 라는 것을 이 ETF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를 깨고 올라와야지만 아주 뚱뚱한 은봉이실까 그죠 뭔가 편안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데 밑에서의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에요 여동을 치고 있어요 심리가 그죠 자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리 은행 을 한번 볼까요 이 주가는 마찬가지 지역은행의 ETF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는데 이 퍼스트 리퍼블리 은행의 특징은 여기를 거래하는 예금을 하고 있는 예금자 중에 상단수가 고액거래 고액자산가들이 많은 거예요 부유한 분들이 많아서 예금자 보호 미적용되는 고객들이 다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이거 파산할 수도 있고 뱅크론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금 인출 안 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린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다고 지금 정부 제이미 다이먼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 그 다음에 잔엘런 재무부 장관이 만나가지고 그죠 아 이거 우리 도와주자 말이란 이야기를 해서 구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불안한 거죠 네 그죠 불안하다 보니까 야 그래도 가장 늦게 막 할 은행들로 내가 돈을 옮겨놔야 되지 않겠어 예 이 지역은행에서 놔둘 게 아니라 그죠 예금 보호도 못 받는다면 음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큰 금액들은 제이피 모건이나 그죠 시티은행이나 뭐 이런 웰스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쪽으로 자꾸 자금을 인출해서 안전한 대형은행들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뱅크론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자꾸 더욱더 불안한 사태가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걸 믿고 아 이런 은행들이 뭐 큰 자금을 내가 여기 나눠도 큰 문제 없다라는 믿음을 준다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불안하니까 큰 은행들로 자꾸 이 돈을 빼가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피 모건 같은 경우도 4% 이 대형은행이 이 월가의 황태자가 있는 CEO로 있는 제이피 모건도 주말에 4%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왜 하락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또 시장에서 난 거죠 도대체가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힘들면 야 이런 은행들한테 강제로 음 예치하라고 아까 우리 봤던 거 뭐예요 갔던 거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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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런 대형들 은행들로 하여금 퍼스트 리퍼블릭한테 강제로 예치하라고 왜 압박을 가했을까요 그만큼 야 이거 뭔가 위험한 거 아니야 어 그죠 그만큼 심각하니까 얘네들한테 강제로 지금 했겠지 라는 생각을 지금 자꾸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겁니다 네 보통 일이 아니구만 심각하구만 그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같이 대형주들도 은행 대형은행들도 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뭐 분위기를 2008년도 금융위기와 유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 최근에 이제 은행들이 막 연준한테 그래서 급전을 막 빌리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따가 그림 하나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왼쪽에 이 연합뉴스의 이미지 하나 보시면 미국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 그 연준한테 대출하는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차입하는 금액을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여기였습니다 여기 145조라고 그냥 145라는 숫자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어 지금 얼마? 216까지 숫자가 지난 금융위기 당시보다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자금을 차입한 대출하여 온 게 훨씬 더 규모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후로부터 훨씬 더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준에게 야 자금을 급전을 지금 막 당겨서 빌려오고 있는 그런 환경이죠 자 이런 은행들이 대표적으로 퍼스트 저기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이런 은행들이 그래서 파산을 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은행들도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래 내용은 애널리스트들의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을 보여주는 리포트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세요 3월 17일 날 다운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그죠? 아웃퍼폼에서 뉴트럴 오버웨이트에서 뉴트럴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5달러? 이거는 뭐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목표 주가가 140달러였는데 한방에 이거를 얼마로 목표 주가를? 5달러 그러면 이 웨드 부시라는 이 애널리스트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이라는 은행이 앞으로 살아있을 가능성을 거의 낮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보고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5달러는 아마 그냥 이 정도 최면철회로 유지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웨드 부시의 리포트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잔존 가치를 거의 남아있기 어렵다라고 볼 정도로 지금 그런 보고서들이 다운그레이드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 현금이 없으니까 우리 배당금도 삭감할게요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은 얼마나 지금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라는 것을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17일 날 금요일 날 나온 보고서에는 거의 없다 잔존 가치가 그래서 140달러에서 5달러로 낮춘 웨드 부시 같은 이런 애널리스트도 있었다 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스카운트 윈도우 윈도우 바로잉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은행들이 페드로부터 아주 급하게 급전을 땡겨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여기 제가 선을 걷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2008년도와 2009년도입니다 08년도와 09년도면 우리가 역대급 미국발 미국이 흔들릴 때니까 얼마나 큰 위기였겠어요 그죠 미국발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있던 바로 그때 연준으로 연준으로부터 급전을 땡겨오던 숫자가 여기였다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지금 긴박하게 뭔가 급전을 땡기는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지표들 동향만 오늘 마지막으로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리버 금리의 기강우조로 보자 라고 했고 테드 스프레드가 50위로 튀는지를 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강우조라는 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아야 되는데 혹시나 자금이 역전이 되는지 그죠 금리가 당장기 그 다음 OIS 스프레드 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하일드까지 이 네 가지만 한번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죠 아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첫 번째가 단장기 금리의 스프레드가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자 이걸 한번 보시죠 변화가 살짝 생기고 있습니다 네 변화가 살짝 생겨버렸습니다 네 이게 지속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그게 중요한데요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스프레드가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없던 움직임이 지금까지는 제가 변화가 별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없다라 근데 지금 보시면 리버의 기관구조 한번 보시면 네 한번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어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금리가 근데 지금 이 하루짜리가 4.55 1개월짜리 4.7 여기까지는 정상적이고 3개월짜리가 4.96 근데 4.93 4.82 그죠 어 그 장기물이 금리가 갑자기 조금 더 낮아지면서 그 장단기 금리의 역전 흐름이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주말 사이에 좀 나타났다 리버의 금리가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 우리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분위기가 한 가지가 지금 체크가 되었다 근데 요게 일시적인 흐름인지 지속되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테드스프레드 제가 화면을 미리 열어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아하 요거도 지금 또 살짝 또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테드스프레드 한번 보시죠 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0.1과 0.5 사이는 정상적인 범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말에 지난번에 0.43으로 끝났습니다 0.43 아직까지 0.5 여기 지난 하반기에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약간의 위기경보 정도 수준이지 뭐 완전히 그런 상황 시스템적 위기로 간다 라는 방향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고점이었던 0.3 정도를 강하게 금요일날 주 후반에 돌파를 해서 0.43 까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아 요거는 조기 약간 경보 신호가 조금씩 더 발생을 하고 있다 요것도 그죠 그러면 두 개의 지표가 지금 그러한 방향을 지금 거리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OIS 스프레드 한번 볼게요 OIS 스프레드 OIS 스프레드 어디에 넣어놨나 한번 보시죠 네 안 넣어놨나 잠깐만요 OIS 스프레드 눈에 넣어놓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짧게 6개월짜리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요거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살짝 아래 꼬리를 살짝 고개를 들었지만 그래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 까지는 아니네요 그쵸 요거도 떨어지는 듯 하다가 살짝 멈췄다 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일드 스프레드 입니다 자 하일드 스프레드 한번 볼까요 하일드 스프레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 4.93으로 5% 밑으로 잠깐 내려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말에는 다시 5.17로 5% 위로 좀 추세적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5%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5%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금요일 날 5% 위로 올려놓는 그러한 그림들이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위기에 아직까지 그러한 수준까지는 막 올라간건 아니지만 평소와 다른 지금까지 다른 모습이 나타났고요 테드도 0.41까지 올라갔고 요것도 내려오다가 살짝 멈췄고 하일드도 5% 위로 다시 올라갔다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은 보는게 맞지 않나 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자료를 지금 보시면 뒤에 뭐 신용이야기뿐만 아니라 2차전지와 관련해서 뭐 종목이야기도 쭉 요렇게 드리려고 SK하이닉스 셀트련 헬스케어 인텔리안테크 로버티즈 삼성전기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클리오 위메이드 뭐 이런 것들 쭉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 통신, 항공, 방송, 외국인 지분한도 푼다 라는 것까지 해서 종목 이야기 가지고 왔고 일주일 동안에 기간 매수강도 상이 상업폰드의 매수강도 상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러한 지표들을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막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막 활발하게 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조금 전에 봤던 요런 지표들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조금 흐름을 보이는 걸 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은 종목 이야기보다는 요런 그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개장전 방송 전에 뭐라도 조금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제가 개장전 방송에서 또 이번 주간진 시장에서 못다한 종목 이야기들을 테마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요러한 지금 주말 사이에 매크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종목 장세나 테마 장세가 되려면 요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안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주말 일요일 밤 가족 여러분들 차분하게 한주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주는 또 개장전 방송에서 저와 함께 대응을 같이 지금 당분간은 계속 우리가 딱 붙어서 계속 껌딱지처럼 저 옆에 붙어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에서 덜 깨지고 안 깨질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저런 지표들을 보면서 최소한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데미지가 없도록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시간 함께해 주신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말씀드리고요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 저는 내일 개장전 방송에서 좀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입장의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거기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정보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한 시간 반 정도를 제가 시항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항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데 행례는 강남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과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항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네 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남기법 신공과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이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랑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랑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항에 따라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